아... 펜 뚝 떨어졌어. 마치고 문구정 들려야겠어. 어? 나도. 100일 플랜은 이틀 남았어. 너도 갈래? 콜? 짝꿍아. 요 체계적이고 신박한 물건도 문방구에서 파는 거냐? 어... 문방구가 문구점 말하는 거면 맞긴 맞는데. 어. 그럼 나도 문방구 방문에 껴도 되겠냐?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날씨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우리 타라고? 진짜? 가게? 가게?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희들. 근데 저요? 식사부터 해야지.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냐? 응? 아, 자고파. 아, 나 못 고르겠어. 내가 골라봐도 되겠냐? 사장님. 자고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십시오. 야. 죽톡톡볶이집에서 떡볶이는 안 시켜요. 떡볶이만 시키면 어떡해. 세상에야 자꾸 이따 시킬게요. 아니, 난 그... 니들 비싸고 맛있는 거 시켜주려고. 그렇지. 자, 그럼요. 그럼요. 김말이. 아, 오케이. 차도 많이 하고. 우리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나 저 매운 거,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나 그때 요새 매운 거 잘 못 먹겠어. 왜? 안 먹어버렸대서. 이현아. 너 왜 안 먹어? 난 배부르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아니, 정말? 아니요? 이현이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야, 어디 가? 어. 화장실. 근데 밤에 왔을 때, 오징어 튀김 미덕과 시켜놨어. 응, 좋아. 거기 보고 왔어? 너가 왔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나 안 때려 봐. 와, 이야. 야. 왜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게 많긴 많았네. 프라이데이. 복부 때. 투기. 물. wi-오. 비. 아. 엔.